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33회 대비 동영모의고사 공시법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는 72페이지입니다. 2차 부동산 공시법 동영모의고사 얘기입니다.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공통적으로 등통할 사항이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대장과 지역대 얘기했죠. 그래서 뭐 외우자 그랬어요. 소지공소회장은 어디 나왔는데 공대 나왔는데 목도장 갖고 있고 일단 목도장 나오죠. 목도장은 당연히 뭐예요. 지목은 도면하고 뭐예요. 대장에 있습니다. 축도장 얘기죠. 어디에 경도에 살고 있는 자격 면장님은 면장님 면적은 뭐예요. 대장에만 있는 거죠. 면장님은 축도장. 일본의 면적은 일단 일본은 일본이 답이에요. 자 1번은 뭐가 답이다. 일본이 답이다. 왜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면장님 그랬어요. 면적은 대장에만 있습니다. 면장님 면장님 대장에만 있다. 소재지법은 공통이죠. 2번과 소재지법은 공통이고. 지목은 목도장이고 축척도 축도장이니까. 자 어디에 지목은 목도장 도면하고 대장에 있고 축척도 마찬가지고. 자 2번 문제는 가로안에 맞는 거 그랬어요. 축척이 얼마라고. 500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가 500분의 1은 뭐예요. 500분의 1은 잘 나오진 않죠. 뭐라 나와요. 지적확정측량. 자 무슨 측량. 지적확정측량. 이렇게 확정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이다. 도시개발사업적이죠. 자 어디에 경계점. 자 경계점 좌표 뭐라고. 좌표등록부 수반지역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적확정측량. 경계점 좌표등록부 수반지역은. 제곱미터 이어 한 자리. 제곱미터 이어 한 자리가 얼마예요. 0.1까지. 0.1 제곱미터까지 등록합니다. 이 최소 면적이 0.1 제곱미터가 아니라면 0.1로 하는 것이죠. 근데 면적이 얼마? 476.5입니다. 400 얼마? 76.5호 제곱미터다. 아니게요. 그러면 476.5호 제곱미터는 어디까지 등록하는 것이고 제곱미터 이 한 자리까지 등록해야 되겠죠. 자 뒤에 있는 숫자 0.0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제곱미터 이 한 자리가 0이나 짝수라면 버리고 홀수라면 올린다 그랬어요. 홀수라면 올리니까 얼마를 올려야 돼요? 6을 올려라. 476.6이다. 아니게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도면에는 부호로 지목을 등록하는데 28가지는 첫 번째 음절이고 4가지는 뭐예요? 자 4개는 지목 4개는 뭐예요? 두 번째 음절이다. 두 장 얼마 차? 1,000원 차다. 그랬어요. 그럼 2장은 1,000원 차니까 이 장은 공장용지고 1,000원 하천이고 1,000원은 유원지고 차가 뭐예요? 차가 이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주차장은 용지란 말이 안 붙어요. 왜? 주유소 용지는 주유소는 땅 위에 용지라는 것은 땅 위에 건물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지목이 주라면 차가 아니라 주니까 당연히 뭐예요? 주유소 용지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답은 몇 번이로? 2번으로 합니다. 2번으로.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몇 번 문제? 3번 문제를 보자. 3번은 거기 부동산 종합공부의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해당하지 않는 거 얘기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하게 되면 무슨 부동산 뭐니까?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종합공부다. 그럼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뭐라고? 종합공부니까. 이렇게 부동산 종합공부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종합공부는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가격이에요. 뭐라고? 토지. 토지하고 뭐라고? 건물하고 뭐예요? 건물하고. 자 부동산 가격이죠? 부동산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이다. 그래서 부동산. 이 부동산에 대한 종합공부니까 당연히 뭐예요? 토지 건물 가격. 토지 건물 가격 기억하라 그랬어요. 토지 건물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뭐예요? 이용. 기획 확인서 얘기죠? 기획 확인서. 기획 확인서예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어디?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에 부동산 등기법에 부동산 등기법에 부동산 등기법에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토지 표의 사항이 아니죠? 등기법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권리 사항에 관한 얘기다. 권리 사항. 그래서 일단 뭐에 관한 얘기? 토지하고 뭐예요? 토지하고 수입권에 관한 사항. 토지하고 수입권의 얘기죠? 토지하고 수입권. 자 공간정보 구침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 얘기죠?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법. 그 다음에 건물 표시와 수입권. 건축분의 얘기고. 부동산 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래서 1번 토지 표시와 수입권. 자 거기 공간법. 건물 표시와 수입권. 건축법.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 그 밑에 뭐예요? 토지 이용 기획 확인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그 아래 이제 뭐예요? 등기법은 부동산 표시가 아니죠? 그래서 몇 번이?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답이다. 부동산 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당연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 권리상에 관한 얘기다. 그랬어요. 권리상. 자 4번 문제는 뭐예요? 4번 문제는 땅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4에 1, 5에 2, 6에 3, 9, 10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합병의 집어부여왕 보이죠? 자 나대진 상태라고 건물이라는 말이 없죠? 건물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4번은 뭐예요? 4번의 답은 당이 뭐예요? 자 합선지. 합선지 있죠? 합선지. 합병은 뭐예요? 선순위 집어부여기입니다. 합선지. 그래서 합선지니까 몇 번을? 9를 답으로 합니다. 9를 답으로 하니까 동그라미 3번. 그래서 몇 번이라고? 9 얘기다. 합선지. 가장 빠른 선순위 5번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칭량에서 경계점 좌표 결정하는 게 아닌 거 그랬어요. 하여튼 칭량 얘기 나오면 칭량 대상이 아닌 거 가장 대표적인 답은 일단 칭량 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답은 소재변경.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 그 다음에 소재지번. 지목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소재변경. 지번 변경 뭐예요? 지목변경. 이건 뭐하지 않는다? 칭량 필요 없다. 여기다 뭐 하나 집어넣자 그랬어요. 합병 하나 더 집어넣고 4가지만 소재지번, 지목합병. 소재지번, 지목합병은 뭐하지 않는다? 칭량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5번에 몇 번? 4번이 답이죠? 4번은 뭐라고 합병원 칭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어디 뭐예요? 어디 자 어느 학원 문제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냐면 다음 중 칭량 대상이 아닌 거 물어봤고 면적에 자 수행자가 면적 칭량을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칭량에 대해 뭐예요? 오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무조건 칭량에서 고쳐야 돼요. 근데 이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네라는 뭐라고 칭량할 필요 없다. 뭐 예컨대 등록전환 문제 나왔을 때 한번 다음으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4번 합병원 칭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얘기죠? 6번 문제 얘기입니다. 6번 문제를 보지 않죠? 그러면 지적정리에 관한 얘기인데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뭐하지 않을 때 1차전의 경우 소관청은 뭐예요? 공부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를 할 수가 없다. 그 뜻을 관할 등기에서 통제한다. 이걸 우리가 불법 통제를 한다. 아니게요? 뭐로 맞는 거예요? 기억 얘기. 기억은 맞아요. 그래서 딱 뭐예요? 기억이 들어가는 1, 3, 5번이 답이에요. 2번과 4번은 답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신경증도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가 나오면 니은은은 뭐예요? 신경증도가 나오면 이 신경증도가 뭐예요? 대장을 최초로 만드니까 뭐를 당연히 소유자 이 소유자 표시를 공부해 대장의 소유자를 등록해야 되니까 누가 신경증도 등기부 없다 촉탈하지 않는다 신경증도는 뭐예요? 소유자는 소관청이다. 신경증도의 소유자는 뭐예요? 소관청이다. 신경증도의 뭐예요? 소유자를 등록하는 사람은 뭐예요? 소유자는 누구라고? 소유자 관청이지 누가 아니에요? 시 도지사가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오는 거? 자, 시 도지사가 나오게 되면 시 도지사 또는 뭐예요? 대도시 대도지 시장이 뭐예요? 승인 얘기 나오게 되면 승인 얘기 나오죠? 승인 얘기 나오면 반출 뭐예요? 반출 왜 그래요? 지번 변경 자,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자, 몇 가지 반지 축척 반지 축척 이 세 가지만 승인이 나오게 되면 이 세 가지만 시 도지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시 도지가 등장하는 게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일단 자, 우리가 이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지적 정보 관리 체계 관리 체계 연구의 뭐예요? 연구의 보존한 사람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지적 정보 관리 체계 나오면 뭐예요? 당이 누가 나와요? 시 도지사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 뭐라고? 지적 삼각식량 있죠? 이 삼각식량에 대해서 이 지적 삼각식량에 대해서 뭐예요? 자,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침량의 검사는 시 도지사가 검사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삼각식량에 대해서 뭐예요? 시 도지사한테 등본 겨부 열람을 삼각점에 대한 성과는 시 도지사한테 자, 소관청에 시 도지사가 들어가요. 왜? 열람 겨부를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적부 심사예요. 지적 뭐라고? 지적 측량 이 적부 심사가 나와요. 이 적부 심사 이렇게 여섯 가지 반지축적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승인 때문에 자, 이렇게 세 가지는 뭐예요?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연구의 보존 삼각식량 검사 지적식량 적부 임사는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 지적위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자, 시 도지사가 조사한다. 틀린 말이에요. 니은은 빼야 되고 그래서 기어권 들어가고 니은 빼니까 뭐가 답이에요? 3번만 답이다. 아니게요. 그래서 6번은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아니게 3번이. 그래서 여기 자, 디귿 등록사항을 정종 경계 면적에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에 있을 때는 승낙서 또는 판결서를 정보를 제출하고 소유자 신청에 한 것은 그 등록사항 경계와 면적을 고친 등록사항 측량 측량을 한 성과도 제출하라. 맞다. 아니게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등록사항이 정종의 경우에 그 정종사항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면 자, 소관청은 뭐예요? 등기부 가지고 직권으로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소유자는 뭐예요? 소유자도 뭐에 따라 등기부에 따라 뭐 할 수 있다니까요? 정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자, 거기 직권할 수 정정할 수 없다. 그거 틀린 말이고 미등기부동산으로서 미등기부동산으로서 뭐예요? 대장은 만들어놨어요. 근데 대장이 뭐예요? 등록사항이 정종으로 자, 미등기 토지로서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명백히 동그라미 치고 명백히 잘못 동그라미 치세요. 명백히 잘못됐다면 당연히 뭐 갖고 가족관계 기록사항 갖고 하는 거예요. 등기부 갖고 한다. 등기부도 없는데 어떻게 등기부 갖고 해요. 말도 안 되지. 판교서 갖고 한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항상 뭐 갖고 가족관계 기록사항 기록사항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 자, 오른 거 있죠? 기역디근 미음이다. 자, 그래서 몇 번이 3번이 답이라고 했어요. 7번 문제 보시면 공부의 내용으로 뭐 하지 않는 거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공부 내용으로 차는 거 몇 번 얘기해요? 7번 문제 얘기입니다. 7번 문제. 공부 내용으로 차는 거 그래서 소관청은 시도이사 승인을 받으면 지적소거에 보존되어 있는 뭐예요? 자, 공부를 해당 정사로 뭐 할 수 있다? 반출할 때 승인받는다. 그랬죠? 승인만 이기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세입통에서 기록 저장할 때 관할 시도이사 시도이사 나오죠? 시장, 구은수, 총장은 공부를 지적공부관리책에 보존한다. 그렇죠? 지적정보관리책에 보존한다고 맞고 그 다음에 3번 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에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하냐고 맞고 그 다음에 종합공부연락한다 이렇게 써놨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공부 있죠? 부동산 종합공부나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공부 이 지적공부를 겨부연람 있죠? 이 겨부하고 열람할 때는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시, 도지사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시, 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뛸 수 있다. 물론 뭐예요? 물론 지적상각칭량에 대한 성과에 대한 열람은 누구 들어간다 그랬어요? 삼각칭량의 성과는 자, 시도이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람 겨부일 때 안 들어간다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자, 그 부동산종합공부를 소관청에 관리 운영 하죠? 그 다음에 열람할 때 그렇고 지금 방금 5번 그래서 지적전산대로 신청할 때는 지적전산대로의 이용 또는 활용을 목적으로 목적에 관해서 누구한테 심사 받아야 돼요? 자, 동그라미 7번에 5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에요. 자, 심사는 누구한테 관계중앙 이렇게 관계 중앙 행정 행정 뭐예요? 기관자한테 자, 심사를 받아야지 관계중앙 행정자한테 받아야지 자, 거기 뭐라고? 중앙지적위원회가 절대 아닙니다. 5번이 답이다. 자, 8번은 적부심사죠? 그래서 8번입니다. 8번은 뭐예요? 지적증량 적부심사입니다. 자, 여기서 시민할 회분할자 30일 심의결 날짜 60일 부득이한 경우에 1차 현장의 며칠 30일 자, 통지 날짜 7일 자, 당연히 뭐예요? 적부심사는 90일 이내에 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기 틀린 거 틀린 거 30일 회부 30일 동그라미 회부 30일 회부 그 다음에 뭐예요? 60일 심의결 자, 그 다음에 송부한 날부터 시도지사가 거기 7일 7일 나오죠? 일단 뭐가 나오면 7일 나오는 건 뭐냐면 7일 나오는 두 가지 자, 뭐 한다고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통제 자, 누구한테 시도지사가 적부심사 총구인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란까지 통제한다는 얘기고 등록하면 며칠이라고 등록하면 뭐예요? 등록하면 등록하면 7일이에요 등록 자, 7일이 등록하면 7일 이내에 통제 그러니까 다 통제하는데 등록하면 7일이고 소유자한테 뭐라고 자, 7일 이내에 심사총구인과 이해관계를 통제하고 이거는 등록 7일 그 다음에 소유자한테 통제해 준 거 그러니까 다 7일 하게 되면 통제하고 관련돼 있지 여기 뭐라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7일 이내에 적부심사임이 이해관계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서 누굴 거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서 이렇게 국토교통부장관 자, 이렇게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서 어디에 중앙 지저 위원회에 뭐예요? 위원회에 재심사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서 거쳐서 재심사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아니고요. 자, 8번은 몇 번이고 4번이고 그 다음에 5번 지방지중위원회가 적부임사의결할 때는 의결서를 작성해서 시기의사회가 뭐 해주면 소금부해주면 이제 그 5번이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3번으로 7일 이내에 통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 토지중심청의 특례에 관한 얘기예요. 특례에 틀린 거 그랬습니다. 일단 개발사업을 해요. 그래서 연기군이라는 시골마을이 예컨대 9번 문제는 연기군이라고 시골마을이 다 뭐로 됐어요? 전답이었던 이 토지가 전 전답이었던 이 토지들이 다 뭐라고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세종시가 되면 일단 전답이 대로 바뀌니까 토지 등이 발생합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도시 개발 뭐예요? 도시개발 이 사업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했다고 누가 이 사업시장에다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사업시장에다가 신고해요. 신고 날짜가 몇일이에요? 15일이에요. 15일 15일이다. 그래서 이 15일 나오는 게 신고 15일 자 그다음에 청산금에 대한 산출을 15일 하고 접수 15일 하고 복구 15일 하고 날짜가 며칠 15일이 딱 4군데가 나옵니다. 신고 15일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토지 등이 생기니까 토지 등이 신청해야 되겠죠? 절대 이 개발사업 쪽은 토지 등이 신청을 누가 하면 안 돼요? 수유권자가 하면 안 돼요. 수유자가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뭐예요? 1번은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동그라미 시고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시도 이상하면 트인다니까 소관청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 사업의 완료신고가 되기 전에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이 된 토지 수유자가 해당 토지를 원하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이 등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도 토지 등을 신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못한다니까요. 자 예컨대 이 연기군이란 시골마을에 세종시가 됐는데 여기 토지 소유자가 뭐예요? 한 20만 명 되는 사람이 내 토지 등이 생겼습니다. 라고 뭐예요? 일일이 하나씩 세종시청 앞에 줄 서서 신청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항상 누구만이 사업시행자만이 이 사업시행자 이 사람만이 뭐예요? 이 사람만이 토지 등을 신청하는 것이지 어디에? 소관청이 이렇게 이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신청한다 어디에 신청한다고? 소관청에 신청하는 것이지 누가 신청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틀린 게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그 다음에 예외가 그거죠.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동적 부지의 경우 자 집밖 건물 소유의 관리에 관한 관리인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토지 신청을 토지 신청을 뭐 할 수 있다는 게요? 대의로 할 수 있다 대의로 그 다음에 환지를 수반할 때는 완료 신고만 하면 되죠? 토지 등 신청까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파산하게 되면 자 이게 이제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하니까 그 사업시행자가 꼭 사업시행자만 해야 되는데 그 예외가 있다는 게 예외가 파산했으면 사업시행자가 못하니까 시공 고증자 누가 한다고? 입주? 예정자가 한다 그 얘기입니다. 2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뭐예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자 지목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 지목은 시험 문제에 한 번도 안 한 번도 뭐예요? 빠진 적 없이 계속 나온 거죠? 그래서 묘지를 관련된 건축물 부지는 뭐예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목이 있을 때 자 과수원내 주거 부지는 뭐예요? 이 주거 부지는 됩니다. 이게 돼요. 주거 부지 무슨 부지라고? 주거 부지 어디네? 과수원내 자 그 다음에 목장 이 목장 용진의 주거 부지 되고 자 무엇을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 뭘 관리하는다고? 묘지를 관리하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부지 이 건축물 부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올케용에 대한 건 몇 번이? 1번이 그래서 맞는다. 1번이 1번이 그래서 맞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자 물을 이용하지 않고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다.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다. 써있죠?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게 되면 과수원입니다. 자 그래서 과수원이다. 하여튼 그래서 2번은 뭐예요? 10번에 10번에 2번은 뭐라고? 2번은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그 다음에 3번은 죽순 나오면 전이고 죽순 전 그 4번에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자동차 정비공장 내라고 하는 건 안에 있다는 얘기고 안에 구비소는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 용지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1번 문제는 아 거기 아 물론 이제 거기 종교 용지 내에 있는 유족은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 용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자 거기 자 아까 그 4번 자동차 정비공장 내니까 공장 용지예요. 주유소 용지가 아니니까 공장 용지고 자 11번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닌 거 그랬어요. 소재 지분 공통 아 수입권 지분 있죠? 동그라미 3번 11번에 뭐예요? 자 동그라미 3번은 이 수입권 지분은 공개절명부야 공개절명부 어디에? 대주권 높으시죠? 이 대주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지 어디에? 자 이 저 뭐예요? 이 소유권 이 소유권의 지분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대장에도 없어요. 대장은 소유권 사항이지 소유권 지분은 아니에요. 도각선 수치와 삼각기윤점의 위치 구조물의 위치 위치 나오고 지목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뭐예요? 지본부의 방법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인털려요. 인접지 본번의 부모부치인데 당연히 뭐예요? 자 필지가 여러 필지 인털려 체본다운 본번이고 2번 자 최종본번에 인접해 있을 때는 자 인털려 인접해 있다. 자 체본다운 본번 자 최종본번에 다음 순본은 본번 맞고 합병 합병의 경우는 합병점 토지에 주거사무소 건축물이 있죠? 네 주거사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자 건축물이 위치한 지분을 아무리 해도 합병은 뭐예요? 합선지는 신건지라 그러는데 자 12번에 뭐예요? 12번에 뭐가 없어요? 3번 자 신건지 할 때 신건지인데 자 무슨 단어가 신청이란 단어가 눈에 안 띄요. 예외가 신청인데 수의자가 뭐한다는 신청한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은 뭐예요? 분할의 경우는 뭐예요? 분전지는 나부부 건 건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전점을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일단 4번은 뭐예요? 4번은 분전지고 분전지다 그러니까 분전지 분 분할의 경우에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자 건전지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건전지 건물이 있는 땅이다 분할전지 번 건전지다 분전지는 분할은 뭐예요? 1필지는 분할전지 번 그대로 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그 본본의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이 있는 위치에 분할전지 번 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4번은 뭐예요? 분전지 이기고 5번의 도시개발사업이죠? 왜? 지조확정 측량지역에 지역은 본본만으로 부여하는 곳이 원칙인데 본본만으로 주변 부여가 안 될 때는 예외가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단지식 블록식이고 하나는 뭐예요?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으로 부여한다 아니게요? 순차적으로 다음 번호로 자 12번은 3번이 답이다 자 넘겨보시면 자 이제 등기법 얘기인데 13번은 뭐예요? 지역권 등기에 관한 지역권은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자 지역권의 가능성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지역권 설정자는 승역지 소유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줘요 승역지 소유권자 물론 지상권자 자 그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될 수 있다 맞다니까 그래서 유역지가 있고 뭐가 있을까 유역지가 있고 뭐예요? 승역지가 있을 때 유역지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유역지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도 승역지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승역지의 지여권 전세권 임차권과 마찬가지로 지여권 설정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얘기해요 그래서 유역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는 당연히 지여권 등기의 권리자 승역지의 뭐예요? 소유자 자 이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는 지여권 설정기 할 때 의무자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번에 A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A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B토지의 B토지를 수여하고 했을 때 A토지의 공유자 뭐냐 A토지의 공유자 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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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정 중 이렇게 한마디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어디에 A토지의 여기 소유권자가 A, B, C 3명이에요 근데 A, B, C 3명인데 여기 소유권자가 C, D, E, F 다 그러니까 이 공유자 한 명이 여기도 뭐예요 어디에도 다른 토지에도 뭐예요 뭐예요 뭘 갖고 있어요 지금 B토지의 소유권자 그러니까 A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B토지의 소유자의 경우에 B토지의 소유자들은 A토지를 B토지의 편익에 이용해서 지효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하실 수 없어요 왜 지효권은 남의 토지를 내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데 소유권자가 끼어들어서 남의 토지가 아니라는 게요 그런 개념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다는 게요 뭐 그건 이렇게 시험문제 답으로 안 나옵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자 물론 거기 3번에 유역지와 승역지를 관할한 등기소가 다를 경우에 지효권의 설정 등기인청은 유역지 관할 등기소에 해야 된다 말다 안 돼요 설정 등기는 항상 승역지하고 관할 등기소 알려면 승역지 등기소에서 뭐 해줘요 자 그 다른 유역지 관할 뭐예요 관할 등기소 통제해 준다는 얘기지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설정 등기는 어떠한 거라고 승역지 등기부에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13번은 옳지 않은 게 몇 번이라고 13번은 옳지 않은 게 3번입니다 3번 지효권 무슨 등기는 이렇게 지효권 설정 등기 있죠 이 설정 등기는 어떠한다고 승역지 승역지 등기부 승역지 등기부 을 구해 하는 게 기본이다 을 구해 한다니까 을 구해 자 그 다음에 자 4번 지효권 설정 등기 할 때 다른 권리 등기와는 달리 권리자는 기록하지 않아요 왜 남이 토지를 내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니까 자 뭘 하지 않는다니게요 자 절대 거기 권리자는 지상권자는 지상권자라고 써요 전세권자도 전세권자로 쓰는데 지효권은 등기사항이 아니다니죠 그 다음에 지효권 설정 등기 시 유역지 지효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집권으로 뭐한다는 게요 기록한다 자 설정 등기는 신청 공동위청 유역지가 지효권이라는 등기는 뭐예요 당연히 등기관이 집권한다 자 거기 14번은 뭐예요 14번도 거기 13번도 조금 함께 별표하시고 14번도 뭐예요 별표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탁 등기는 단독이에요 신탁 단독이고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단독이에요 권리 변경이 공동이라는 게요 등기관이 착오로 등기관이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지치없이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상 이해관계인 3자가 없다면 직권 경쟁하죠 만약에 3자가 있다면 그 3자에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게요 3자가 있다면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번 등기관은 권리자 모자 또는 등기관계인 3개 각각 두 사람이 살 때는 직권으로 경쟁하는 사실을 모두 알려줘야 된다 자 모두 알려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누구한테만 한 사람한테만 알려주면 된다 아니게요 그래서 14번은 뭐예요 14번은 답이 몇 번인데 4명인데 뭐예요 4중인데 자 2인 중 두 사람 자 2사람 뭐예요 자 2인 이상일 때 2인 뭐라고 이상일 때 뭐예요 그 중 누구한테만 1인에게 뭐예요 1인에게 뭐한다 통지를 한다 통지한다 1인에게만 뭐한다고 통지해준다 전원한테 줄 필요 없다 그 이그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몇 개월의 의무가 있고 1개월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부동산 자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율차에 가서 가장 옳은 거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권리자는 뭐예요 권리자는 등기분상에 명의를 올릴 때 사람이란 뭐예요 이름 아래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됩니다 물론 주소도 써야 되고 그래서 항상 권리자가 등기할 때는 자 그 주민등록번호하고 왜 그 명의 밑에 써야 되니까 이 주소지를 꼭 써야 된다 그게 권리자가 제출하는 기본 서면이에요 말로는 자 예외의 예비율은 이제 주소증명서면은 모일 때 꼭 잊었는 게 할 때는 뭐예요 누구만 내는 게 아니라 권리자만 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내요 의무자도 낸다 왜 자 우리가 건물분 재산세는 7월이 기준이지만 7월 때는 6월이 기준이기 때문에 6월 전에 자 아파트를 매도인이 팔았다면 매도인이 내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뭐예요 등록부여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들 자 가장 오른 거 일단 그거 지방자체육이죠 국가 지방자체육 있죠 국가 지방자체육 이렇게 국가 뭐라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외국정부 있죠 외국정부라든가 외국기관 이렇게 놨을 때는 이거 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해요 누가 부여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의 부여를 해줍니다 번호를 몇 번 쓰라고 부여한다 국가지방자체는 그 다음에 외국정부도 마찬가지죠 외국정부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법무사시험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 북한지역에 사는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무장관이 부여한다 가장 타당한 거 15번에 뭐예요 15번에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15번은 5번이 답이다 이게 15번은 5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5번이 답이 아니라 15번은 3번이 답이죠 이게 3번이 답이다 몇 번이 답이라고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있죠 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어디서 제권대 종중이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주된 사무소가 아니에요 하여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를 합니다 물론 외국정부 자 외국 뭐예요 법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사무소 설치 등기를 안 했다면 치급을 뭐로 하겠다는 게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처럼 치급하겠다 아니게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업무도 제권대 종중인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입니다 거기 시장 군수 국청장은 뭐예요 자 거기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얘기예요 법인은 사단이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은 그건 법인일 때 법인일 때 15번에 4번이고 16번 사건이 죽여야죠 16번을 발표하시고 사건이 등길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됐어요 농지에 농지에 지상권등기는 적법해요 농지에 전세권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지 농지에 지상권이나 농지에 저당권은 적법합니다 그래서 일단 16번은 몇 번이 1번은 각하사유가 아니에요 16번에 1번은 각하사유가 아닙니다 자 물론 거기에 2번은 일부 지분만의 보장 자 일부 지분만의 똑같죠 2번하고 3번 일부 자기 지분만의 보상없다 보존등기와 상투특기 안 되고 법원이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뭐예요 올해 구급문제도 이런 각하사유 문제가 나는데 중요해요 법원에 촉탁으로 실행하는 것을 신청하면 안 돼요 가압류 촉탁을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다 말이 안 돼요 촉탁등기다 이미 이미 보존된 등기 다시 보존등기 안 돼요 왜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하나야 돼요 등기부가 두 개에서 만든다 자 17번도 발표하시고 뭐에 관한 얘기에요 용익물권에 관한 얘기다 아니게요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말려 전에 전세권의 일부 전등기 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를 등기한다 그랬는데 절대 존속기간 말려 전에는 전세권의 일부 전등기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목적인 일필 토지 건물 일필 토지 또는 일동 건물 전부라 야할 필요는 없고 일부라도 뭐에요 상관없지만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 등기 할 때는 신청하라 할 때는 뭐에요 그 범위를 측정해서 도면 내라 그랬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는 지적도 건물에 대한 전세권 등기는 뭐에요 건물 도면 내야 된다 어느 부분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려서 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전세권의 용익물권 이므로 공유지본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하지 못하며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할 수는 없다 왜 전세권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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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상의 건물만 그죠 건물만 토지 등기부에는 뭐에요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이지 대지권이 하는게 아니다 그 다음에 왜 받고 그 다음에 4번 건물 전세권에 대해서 토지 전세권과 달리 법정갱신 인정되므로 존속기간이 말려될 때에도 존속기간 전세금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기고 그 다음에 5번에 뭐에요 5번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대해서 건물로서 등기능이 인정되어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건물의 일부인 옥상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할 수가 옥상 그 옥상 있죠 바닥면 옥상의 전부나 일부에 등기할 수 있다 1번이 옳지 않고 18번은 직권말사할 수 있는 곳이 있죠 그래요 18번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로 말사할 수 있는 곳 그것도 별표합니다 직권로 말사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절대 무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가처분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제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전등기 말소 있죠 이전등기 말소 그랬어요 이거는 가처분 가처분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의 권리 말소 는 단독 가처분 의 권리 말소 18번도 별표 하시고 가처분 의 권리 말소 는 뭐라고 단독 신청 인단 해튼 그래서 일단 17번은 몇 번이 답이고 17번은 뭐예요 1번이 답이고 18번 문제를 보면 자 18번 문제를 보자 18번 문제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갑이란 사람과 의리단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 매매가 민법 110조 사기강박이었어요 등기를 이뤄줬고 1번 보존는게 갑이고 자 2번 이뤄는게 의리단 그죠 그러면 자 사기당해서 유전등기해서 세줬고 이 단소정의 선의삼자한테 대응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선의삼자가 수익권 취득하면 취득해버리죠 그래서 갑이 소송을 하면서 자 법원에 뭐예요 가처분을 신청하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은 법원이 어디로 등기세로 촉탁한다 아니죠 뭐라고 3번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다 자 그러면 이 가처분은 뭐예요 가처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했다는 건 뭐예요 이 의리 의리 병한테 부동산 처분할 때 병이란 사람을 악의로 만들라 그래요 선의가 아니라 뭐 알고 산 거잖아 가처분 등기 4번 이전등기 병이다 아니죠 그러면 가처분이 뭐예요 이전등기는 가능하고 등기 받아줘야 돼요 가압류가 돼있던 가처분이 돼있던 뭐예요 가 등기가 돼있던 현재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맘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맘대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원고갑이 소송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세해달라고 소송했으니까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단독으로 이등기 말세해달라고 그 다음에 가처분 이후에 이후 가처분 이후에 된 이 이전 등기는 이건 단독으로 뭐예요 단독 말세다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일본의 가처분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전 등기 있죠 가처분 이 등기 여기 소유권자죠 이거 다 싹쓸어야지만 소유권을 다시 소유권이 다시 찾아오는데 당연히 뭐예요 이 소유권이 찾아오니까 양립이 안 되죠 그래서 단독으로 단독으로 가처분의 권리 말세는 단독 가처분 이후에 권리를 말세하는 건 뭐라고 단독 신청 말세다 단독 신청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직권을 말세할 수 그러니까 2번은 뭐예요 가처분 채권자 신청에 따라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치면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를 말세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가처분의 권리를 말세했잖아요 그 가처분의 권리를 말세해도 가처분의 권리가 없든 이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말세 받으면 이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한다고 직권 말세합니다 무슨 권리를 예외입니다 가처분은 촉탁 등기니까 가처분은 뭐라고 단독으로 단독으로 자 가처분 등기는 단독으로 말세할 수 없고 직권 말세 직권 말세하는 거예요 촉탁 말세가 원칙이지만 이렇게 뭐예요 말세가 되면 이게 필요 없으니까 등기관이 뭐할 수 있다 니까요 직권 말세 원래 뭐가 원칙이라고 촉탁 말세가 원칙인데 직권 말세가 가능해요 당의 가처분 등기 자 직권 말세한다 그 다음에 소용의안 등기 마치면 지역권과 상속 등기는 뭐예요 등기관이 말세하면 안 돼요 이건 직권 말세 대상이 아니다 위전화하죠 위전화하면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이건 뭐예요 자 직권 말세 대상이 아니에요 왜 소송 문제다 그 다음에 자 거기 지상권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한 본등기를 했죠 이 체납처분의 압류등기 이렇게 나오죠 이 체납처분의 압류등기는 뭐예요 무조건 등기관이 말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 거기 지상권 보전 가등기한 본등기에 따로 이 체납처분하고 지상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소유권이 문제가 되지 지상권 문제가 안되니까 중간처분은 이게 말세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체납처분의 압류등기는 자 이거는 뭐예요 세금 뭐예요 세부의 가난사항을 자 일단 뭐해주고 통지하고 있죠 통지하고 따져봐야 되고 물론 여기서 이제 뭐예요 지상권에 가등기와 본등기 할 때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세금 내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따질 거 필요 없다는 게 하여튼 그래서 거기 직권 말세할 수 있는 경우 2번번이 없다 자 19번 가등기 중요하죠 가등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1번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가등기 할 수 있고 자 시기부 정지조건부는 가능한데 자 정지조건은 가능한데 뭐예요 해제조건 안되죠 자 그래서 10번이 자 18번은 뭐예요 당연히 2번이 답이고 18번은 2번이 답이고 19번 문제는 몇 번이 답이고 19번은 뭐예요 자 가등기에 가는 얘기죠 그래요 19번은 2번이 절대 해제조건은 가등기 자체가 안된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원인행위 있죠 그래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원인이 무효나 치소나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이전등기는 뭐하지 않더라도 2번 뭐라고 말소등기 않더라도 이미 뭐예요 2등기는 소별됐어요 소별돼서 갑이 소유권을 뭐예요 취득하니까 이미 소별된 거에 대해서 말소총권에 소유권이든 말소총권에 가등기 자체가 안된다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치기부 정지조건은 가능한데 해제조건 그러니까 아저씨가 조카한테 네가 뭐예요 네가 합격하면 부동산 주겠다고 뭐예요 합격하면 부동산 주겠다고 이렇게 이전등기 해준 거예요 지금 합격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소유권 주고 떨어지면 없었던 걸 하겠다 그게 해제조건이에요 뭐라고 합격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건 정지조건이고 떨어지면 없었던 걸 하겠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해제조건이에요 이미 떨어지면 소유권이 소유권이 뭐예요 이미 소별됐죠 그러니까 말소등기 할 필요 없다는 게 이미 소별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소총권에 가등기 그 필요 없어요 이미 소별됐다 물권 중 총권이 있다 그 다음에 3번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문자의 물을 받아서 승낙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 있고 자 가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 가첩 명단이 있죠 절대 그래서 자 뭐가 나오면 가첩은 뭐예요 가첩은 등기라고 나오게 되면 이건 촉탁등기예요 근데 가첩은 뭐예요 가첩은 명령이라고 단어가 나오면 이건 명단입니다 가첩은 명단 가첩은 명단 단독 신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첩은 명단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에 5번에 가등기 말소등기는 가등기 명의 또는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해관계니 일정한 요건이 뭐예요 가등기 명의한테 승낙서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2번이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자 수용에 의한 직권말소 자 수용에 의한 직권말소등기가 아닌 걸 했죠 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라고 지요건 또 하나는 상속등기니까 1번이 답이다 절대 무슨 등기는 상속등기는 뭐하지 말라 아니게요 말싸우면 안 된다 아니게요 그래서 하여튼 20번은 몇 번이 답이다 1번이 답이다 지요건하고 상속등기가 답이다 자 20번 별표하시고 21번도 뭐예요 유효건이니까 자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뭐하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뭐냐면 토지는 안 돼요 토지는 소재지본이 다르면 안 되는데 건물은 비록 건물의 소지와 대지본 표시가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및 인근에 유사한 건물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기 줄 수 있어요 지금 있는 등기가 해당 건물 표시가 있다고 인정하면 유효하다 이제 원래 여기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자 빠져있어요 하여튼 사회통념상 하여튼 유효단 해당 건물을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하면 유효단 그 다음에 2번 등기 기록의 실체의 권리관계 과정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체관계와 법적은 법적 과정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자 등기가 결과가 현재의 신실한 결제상태와 공시하면 유효하고 증여를 뭐에요? 매매를 얻은 게 있다 그랬죠? 이것도 뭐가 보압되면 실체관계에 보압되면 증여매매 이전기 유효 증여매매 이전기 유효입니다 절대 멸시 건물의 보존능기를 멸시로 건실축 건물의 보존능기 유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1번에 몇 번? 4번 절대 무효등기 이용은 자 이렇게 무효등기 이용은 어딘는 안된다고 표제분은 안된다 자 뭐 안된다고 표제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문소가 위조가 됐다 무권대리인 얘기죠?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인 등기했다 실제로 실체관계 법적은 유효하다 그랬어요 4번이고 그 다음에 22번 중요합니다 별피하시고 뭐에 관한 얘기에요? 말소등기에 관한 얘기다 자 그래서 말소등기는 등기상의 일부가 부족하는 경우가 할 수 있으며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자 말소등기 말소등기 인정하지 않고 말소등기에 말소등기는 뭐에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등기 하라고? 말소회복등기를 하는거에요 뭐한다고? 말소회복등기 해야 된다 말소등기 말소등기 두번째 매매를 원인으로 이뤄는게 경련된 뒤에 그 매매에게 해제가 됐죠? 자 이해관계 3제가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 방법으로 말소를 총괄수이나 말소를 총괄수 있고 그러니까 원인행이 뭐가 나오면? 자 이게 판례에요 하여튼 원인행이 매매는 원인행이 등기원인의 뭐에요? 등기원인의 뭐에요? 등기원인의 뭐가 나오고 무효나 취소나 뭐가 나오면? 해제가 나오면 뭐하지 않고 말소등기를 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형식으로 해올 수 있다 말소등기를 안하고 이전등기 형식으로 해올 수 있다 그게 맞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22번은 몇번이 답이다? 자 2번이 답입니다 22번은 몇번이 답이라고? 2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분은 확정 판결에서 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근조당권에도 이해관이 있죠? 어 그래요 당연히 승낙서 판결서를 제출해야 돼요 말소등기 할 때 자 말소등기 시 자 동그라미 3번 뭐 할 때? 확정 판결에도 뭐든 말소등기 시에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이해관계는 뭐에요? 승낙서와 뭐가 필요하다고? 판결서가 당연히 필요하다 아니게 승낙서나 판결서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승낙서 안내면 판결서 필요하다는게 물론 승낙서 처음 보면 등기관이 뭐 할 수 있어요? 직권 말소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4번 자 거기 6번 지우세요 6번은 필요 없어요 6번 지우시고 동그라미 6번이란 단어는 제가 작업하면서 실수한 거니까 지우시고 등기 말소를 신청할 경우에 뭘 신청할 경우에? 등기 말소를 신청할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3자가 있을 때 그 3자의 승낙을 받아 3자 그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뭐에요? 동시에 뭐 한다는 게요? 신청한다 말소를 뭐에요? 자 그 자 동시에 신청한다 말도 안되요 아까 그랬죠? 3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이 사람의 승낙서가 있으면 등기관이 뭐 한다고 이거?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말소다 동시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직권말소다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에 근조당균이 부기등기가 된 경우 주등기인 근조당균을 말소할 때는 근조당권 부기등기와 말소등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거기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뭐라고? 직권말소에요 그래서 항상 주등기는 자 근조당권에 부기등기가 된 경우에 이렇게 수익권자는 갑이고 1번 수익권 부기등기가 갑이죠 1번 근조당권 설정등기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1-1번 1번 근조당권이 이전되어있죠? 그러면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양수인 유무자고 갑이 걸리자고 2등기 말소할 때 주등기 말소할 때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으로 말소할 때 이거 신청받아서 말소할 때 직권말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만 22번에 아 2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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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 문제는 집백건물 대지권이죠? 그래요 이게 또 중요해요 발표하시고 대지권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가 기대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 가늠할 수 있다 뭐 1번 안중이에요 이거 답으로 안나오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구분건물이 있어요 자 1동 토지 후에 1동 건물 1동 건물이 있고 내부에 구조상 이용상 구분건물이 있어요 1동 전체 표시부의 하단 부분에 이 토지 등기부 표지에 보이는 내용이 올라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서울특별시 관악골시 임동 100번지 대 400정미터 토지가 하나 있으면 하나라고 일련번호 쓰고 두 개 있으면 두 개라고 일련번호 쓰면 되는데 이게 일련번호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디에 각 전유분 표시부 있죠? 각 전유분 표시부의 하단부에 옮겨야 되는데 이 내용을 다 옮기지 못하니까 뭐만 일련번호만 옮기면 된다 일련번호만 그 얘기예요 가름할 수 있다 2번 대지권 등기부에 건물등기부에 건물만에 저당권을 할 수 없지만 수입권이 대지권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토지만의 지상권등기부 하나다 맞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권 등기란 앞에 뭐예요? 대지권 등기란 단어가 나오면 이 대지권 등기 나오면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 등기부의 내용을 건물등기부로 하단부에 올렸으니까 말만 건물등기부이지 위에는 건물등기부 아래에는 토지 등기부 이 토지와 건물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갑골구가 있으면 이 갑골구가 있으면 여기 100일호 있죠? 이 101호가 밑에 400분의 100 한마디로 이 지금 갑구에 자 이 갑구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만약에 에어컨인데 건축업자가 갑이고 갑이 보존등기 마치고 A, B, C, D한테 분양을 했고 이 D가 101호를 갖고 있으면 Z라는 사람은 대지권 등기가 됐으면 자 한마디로 뭐예요? 이 D가 갖고 있는 101호하고 이 400분의 100이라는 땅 있죠?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거니까 두 개를 같이 산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 후가 나오면 이 두 개를 어디에 건물등기부에 등기하면 이 Z는 D한테 두 개를 다 사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건물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건물만이라는 건 101호만 산 거잖아요 건물만 그럼 이게 이런저를 따지면 두 개를 붙여놨는데 건물만이라는 건 일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는 절대 뭐가 안 돼요 이 전등기, 저당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저당권 그런데 가능한 것은 이 건물만의 용액물권 땅에다가는 뭐예요? 자 땅 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미법에 자 뭐 배울 때 지상권 등기 배울 때 그러니까 배우잖아요 지상 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없는 부분 그 땅 일부의 지상권 등기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면 대지권 등기 이후 나오면 건물만 나오면 동그라미 대지권 건물만 저당권 없다 그런데 토지 등기부의 토지만의 뭐는 가능하다? 지상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3번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교례에 등기되는 대지권은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유권만 그래서 자 누가 자 이 건축업자들이 지방을 다니면서 토지가 좋은 토지 있으면 자 뭐예요 예컨대 조사를 해봐서 소유권자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뭐예요 한 2년 이상 놀리면 찾아가서 하라는 게 뭐라고 그렇게 계속 놀리면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세금 폭탄 맞으니까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여기다 지상권 설정해 놓고 뭐예요 건물 짓고 분양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뭐 받으라는 게 땅 사용료 받으라 그래서 지상권자가 건물 질 수 있고 전세권자가 건물 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자가 질 수 있으니까 이 땅에 대한 대지권은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4번 대지권 등기하기 전이라 그랬죠 전 동그라미 치고 전에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개시 등기와 이에 따라 이전 등기는 뭐예요 전에 한 거니까 대지권 이후에 대지권 이후에 자 이후 얘기니까 대지권 전 얘기는 자 처분의 일체성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 뭐만 두 개를 붙여 팔 필요는 없어요 대지권 대지권 하기 전에 뭐예요 저당권 실행하면 저당권 등기된 토지만의 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자 건물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신청해서 대지권 등기 했죠 등기만의 직권로 어디에 토지 등기부 있죠 토지 등기부 이 토지 등기부에 해당구 대지권이 대지권이 소유권이면 갑구에 지상권 전세권 이사권이면 어디에 을구에 대지권 뜻등기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는 건 대지권 등기 토지 등기부에 등기하는 건 뭐예요 대지권 무슨 등기라고 대지권 뜻등기다 뜻등기 몇 번이 5번이 답이다 23번은 5번이 답이다 23번은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자 24번은 근지당권에 오른 거 그랬죠 자 부동사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 지분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했다가 바꿨죠 그 다음에 2번 자 근지당권의 등기를 신청해서 채권자가 자 채무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채권 최고액을 뭐예요 구분해서 나눠 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채무자가 여러 명이 있다 그래서 자 뭐 할 필요 없다는 게 연대란 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울구에 예컨대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 그 다음에 1번 근지당권 설정 등기 했다 설정 등기 그럼 채권 채권이 1억 2천이면 1억 2천이라고 써야지 이걸 나눠서 A 뭐예요 4천 B4천 C4천 이렇게 쓰지 말라 채무자가 여러 사람이 뭐예요 채무자을 채무자 뭐예요 병 채무자 이렇게 쓰지 여기다 연대란 말 쓸 필요 없다는 게 자 그 다음에 3번 건물에 증축 등기가 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한 저당권 회력은 당연히 부동산 표시 변경만 맞추면 당연히 미쳐요 그러니까 건물에 뭐예요 회력이 미치로 또 등기할 건 없고 4번에 전세금이 5천만 원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 최고의 3천 5백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경로된 경우 다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자 뭐예요 최고의 뭐예요 최고의 거기 2천만 원짜리 근저당 등기 있죠 아유 말도 안 돼요 자 뭐냐면 그거를 할 수 있다 왜냐면 자 그거는 뭐예요 그 등기관이 그런 걸 뭐할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서류만 맞으면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맞는 얘기예요 이건 맞는 얘기니까 4번은 옳은 얘기다 그러니까 옳은 얘기 5번은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채무자 변경에 근저당 변경할 때 설정자는 뭐예요 채무자 변경 징액을 할 때도 항상 채무자가 소유권자가 설정자가 뭐예요 의무자니까 인감률 제출해야 돼요 하여튼 징액 빼놓고는 항상 뭐예요 채무자를 변경하건 자 채무자를 누구 예권대 채무자가 의릴 때 자 권리자가 자 권리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합이죠 권리자가 의리죠 두 사람이 재계약을 해요 갑이 의라한테 내가 병한테 부동산을 팔라 했는데 얘가 안고 산다니까 갑을 병으로 바꿔달라는 뭐예요 채무자 변경 자 다음에 채권채금 2천에서 1호 5천으로 증액을 하죠 같은 얘기예요 항상 소유권자가 의무자예요 하여튼 그래서 증액하면 증액 동그라미 인감명 동그라미 인감명 의무자가 소유자예요 항상 같다는 얘기예요 감액 빼놓으면 같다 감액만 아니면 다 소유자가 의무자예요 인감명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다 옳은 것은 몇 번이라고 4번이 답이다 자 1회를 마치겠습니다 쉬었다가 2회를 하겠습니다 세 Пред Secification ium 202 202 302 202 224 229 227 228 228 228 229